한글자막 by 한효정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라고 하셨죠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이제 우리가 한 몇십년 살면 다 이 세상을 떠날텐데 하면서 아마 당신들의 숨이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하신다는 뜻이겠다 이렇게 받아들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너희라는 말 속에는 제자들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오고오는 그 다음 세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너희라고 하셨을 때 오늘 우리도 들어있고 우리의 다음 세대도 포함되어 있고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줄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함께 하시는 방식은 도대체 뭘까요?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몸을 가지시고 그들 곁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주께서 함께 계시겠다고 해놓으시고 이렇게 가버리시면 우리만 남겨지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하면서 원망을 했을까요? 여러분 아마 눈앞에서 벌어지는 승천이라는 깜짝 놀랄 광경 앞에서 무척 놀라기는 했겠지만 낙심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거든요 나는 간다 그리고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께서 오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신 바가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말씀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당신께서는 가실 것이고 가시고 나면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실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당부하셨는데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제자들은 다 돌아와서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약속하신 바 성령님의 강림을 기다렸는데 오순절날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같이 계실 때는 몸으로 같이 계셨는데 이제는 승천 이후에는 성령님으로 와서 그들 곁에 계신 겁니다 여러분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예배 서두에서마다 목사님들이 읽는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은 존재 방식이 그 기본이 영이십니다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땅에 33년여 년 동안 이 누추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곁에 계신 거 그거는 정상적인 방식이 아니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아주 파격적인 사랑의 극치였고 그건 원래 그분의 존재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영이시던 그분이 33년 정도만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셨던 것이고 여러분 그분이 올려져 가신 다음부터는 다시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영이시자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과 함께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중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회들마다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도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영역은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영역은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에서 성령님의 임재를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 병 걸렸는데 주께서 나를 도우셔서 낫게 하신다 내가 인생의 고통을 만났는데 해결해 주시더라 이렇게 극히 나 개인의 차원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영락교의 성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길 걸어가는 각자의 길을 걸으시는 그 과정에서 주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를 풍성하게 체험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거리가 되시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성령님께서 나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걸 내가 경험하였습니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런 담대한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 자리에 설교하러 올라와 있을 때마다 저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주께서 제 안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과정 속에도 동일한 역사가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영역에서만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게 아니고요 더 사모하고 더 많이 풍성하게 체험해야 될 영역이 따로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제자 삼기 위해서 눈물 흘리고 수고하는 그 과정에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걸 체험하였습니다 이런 체험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겠다는 이 약속은 그냥 아무에게나 마구 말씀하신 말씀이 아니시고요 제자를 삼으라고 하시면서 그때 내가 함께 있겠노라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풍성한 역사는 언제 많이 나타나냐 하면 우리가 제자를 삼기 위해 가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세례를 베풀기도 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움직이고 일할 때 그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총인지 몰라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과정에 남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과정에 그분에게 뭔가를 베푸는 과정에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면 큰 기쁨이 됩니다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하시고 사도행전에서는 그 주 성령님이 임하셨잖아요 그러면 사도행전에 성령님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제자 삼는 과정 속에 다 역사하시는 모습을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그거 다 얘기하려면 다 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사도행전에 꽉 차있기 때문에 제가 그 중에 몇 개만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골라왔습니다 우선 성령님께서는 제자들께서 담대하게 전하도록 도우셨습니다 이분들이 사내들인 공에 끌려갔는데 얼마나 담대한지 사도행전 4장 5절과 6절입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노들아 여러분 이게 뭡니까? 사내들인 공에 유대사회에서 가장 대단하다는 사람들이 쫙 모였는데요 저 갈릴리 일개 어부에 불과한 베드로가 주눅이 드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도우시니까 담대하게 외치는데 백성의 관리들과 장노들아 이 용기가 어디서 나왔겠어요? 성령님은 말씀 전하는 사 속에서 역사하시는구나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또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위협을 당하고 돌아오신 다음에 기다리던 성도들과 함께 기도했는데요 성령님께서는 그들을 격려하셨고 말씀이 더 풍성하게 전해지도록 하신 그 내용이 사도행전 4장 3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님이 어떻게 제자삼는 과정에 역사하셨는지 알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이 제자삼는 일을 위해 수고할 일꾼을 세울 때도 절대 기준이 성령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세우라 세우라 택하라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일곱 분의 집사님을 세우는데 그 기준이 뭐냐 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전 우리 영락교에 성령님으로 충만한 분들이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 사역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대반 집사님께서 순교하는 과정에도 하늘을 우러러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사도행전 7장 55절 스대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빛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러분 그 마지막 순간에도 성령님께서 도우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전도의 문을 여시고 전도 받아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데 우선 빌립 집사님에게 사도행전 8장 29절 성령이 빌립 떨어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그래서 수레로 가까이 가보니까 여러분 그 수레 누가 타고 있었습니까 에디오피아에서 온 내시가 타고 있어서 거기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전도의 길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에게도 역사했는데 베드로로 하여금 백부장 고넬류의 집으로 인도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그래서 가보니까 백부장 고넬류의 가정이었어요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거기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예수님을 얘기했더니 듣는 고넬류의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는 겁니다 그 얘기가 사도행전 10장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뿐이 아니죠 안디옥교회 두 분 지도자 바나바와 아직 바울이라 불리기 전에 사울을 택해서 선교사로 보내게 하신 분도 성령이셨어요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리고 보금이 증거되는 과정에 핍박이 일어나지만 성도들을 오히려 기뻐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0절로 52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 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핍박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쭉 읽어보면 성령님께서 임하셨고 그들과 함께 계셔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고금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환란을 이기게 하시고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삼는 일 과정 속에 성령님의 역사를 그들이 풍성하게 체험했던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우리들은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해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들 속에 역사하셔서 제자삼는 일을 이루셨기에 성령행전이라 부르는 것이라면 그 성령행전에 사도행전 29장부터 이어서 써내려가는 역사가 영락교회 안에서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사모해야 되는 거죠 한국교회 안에 언제부턴지 이런 성령의 역사에 다 닫혀있고 기대하는 마음이 사라졌고 우리 속에 열망도 없어졌고 그냥 우리끼리 와서 예배하고 가고 늘 삐그덕될 때가 많았는데 이제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를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중에 임재에 계신 그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항상 함께 있겠노라 하셨어요 바로 이 항상이라는 한 단어가 많은 이들의 마음에 어려움을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함께 계시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때는 뭔가가 이렇게 잘 해결되고 아프던 내 몸이 건강해지고 꼬였던 문제가 잘 풀리는 것 같으니까 아! 내 곁에서 역사하시는 게 틀림없어 이렇게 기뻐하다가 반대로 일이 더 꼬이고 내가 전도하려는 분이 나한테 더 심하게 굴고 오히려 나를 핍박하고 뭔가가 이렇게 잘 안 되면 그때는 주 성령님이 떠나셔서 안 계신 것 같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함께 계시겠다는 말씀 앞에 혼란을 경험할 때가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가진 한 가지 전제 때문에 그래요 그 전제는 이겁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잘 될 거야 하는 전제 때문이에요 주님은 함께 계시겠다고 하셨지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고 하시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떤 때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 주심으로써 주님의 뜻을 이루실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시지 않으심으로써 주님이 원하는 바를 성취하실 때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영적으로 분별하고 모든 상황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을 때에 그때 신앙의 성숙한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락교의 성도들은 이 단계를 다 넘어서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KBS 스페셜 알미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교회오빠라는 영화를 통해서 또 교회오빠 이관희라는 책을 통해서 이관희 집사와 오은주 집사의 이야기가 다 알려져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미 아실 겁니다 결혼해서 알콩달콩 살던 3년 차에 딸아이가 태어나는 기쁨을 맛보았는데 불과 한 달 만에 이관희 집사는 대장암 사기 판정을 받고 절망합니다 그리고 석 달 후에 어머니께서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넉 달 후에 부인되는 오은주 집사는 혈액암 사기 판정을 받아서 이 가정에 세상에 온갖 불행과 고통이 그냥 다 쏟아져 내린 것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TV 프로그램과 영화와 책을 통해서 알려졌을까 여러분 이 부분은 그 고통을 다 짊어지면서도 영웅적인 믿음과 인내의 모습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그 모든 과정을 견뎌냈고 또 견뎌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관희 집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몸속에 암세포가 없어지기를 바라고 기도했던 게 부끄럽습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투병의 과정을 통해서 내 영혼 속에 있는 암세포 같은 것들이 없어져서 내가 맑고 투명한 사람 되는 게 더 중요한데 저는 육체 속에 있는 세포만 없어지기를 원했으니 제가 참 부끄럽습니다 저는 이 투병의 과정을 통해 제가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남에게 감추고 싶었을 텐데 어떻게 TV 앞에 영화로 자기들을 이렇게 공개할 수 있었을까 참 놀라운 얘기인데요 이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책을 펼치면 앞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하나님은 눈부신 삶을 사는 사람을 증거로 삼기도 하지만 고통 속에서 주님을 놓지 않으려는 사람도 증거로 삼으신다 그래서 만사가 형통하고 모든 게 잘 되는 사람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되겠지만 자기처럼 고통의 시면에서도 주님을 놓지 않는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드러날 줄로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그 몸부림치는 투병의 과정을 다 노출했습니다 다 보여주었습니다 믿지 않는 PD가 따라다니면서 찍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저렇게 내버려 두면 되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 부부는 가장 심한 고통의 그 순간 주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걸 세상 사람들이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러다가 이제 거의 의학적으로 힘든 수술을 받았고요 항암치료를 계속해서 어느 정도 조금 회복돼서 이렇게 사는가 했는데 어느 날 다시 다 재발됐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그 재발됐다는 얘기를 들은 이후에 그 이관희 집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나는 마음이 너무 슬프고 힘들지만 나의 이 슬픔을 받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 옆에 함께 하신다는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 집사님이 가장 깊은 고통의 한복판에 주님이 어떻게 임지하시는가를 깨달은 수준 높은 믿음의 주인공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모든 일을 풀려갈 때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반대의 경우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더 진하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하나님 왜 날 버렸어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엘리엘리 라마사박단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할 때 그때 버려진 겁니까? 혼자입니까? 아닙니다 성부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고통을 같이 겪으시면서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 가장 깊은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를 위한 생명의 길이 활짝 열리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게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가 살면서 깊은 고통 속에 있을 때 주님이 날 버리신 것 같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조차도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위대한 선배들은 그 단계를 다 넘어서셨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스테반 집사님이 돌에 맞으면서도 돌 던지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 다가오는 순교의 순간을 바라보면서도 의의 멸류관을 내다보며 소망 가운데 기뻐할 수 있었던 바울의 모습도 그리고 로마의 성도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들 앞에 있으면서도 찬송을 불러 거기 있는 이들을 놀라게 할 수 있었던 것도 많은 분들이 극도의 가난, 극도의 질병, 극도의 고통, 혼란과 핍박 마지막 호흡을 헐떡이면서도 환하게 얼굴이 빛나는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도 다 항상 함께 있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락교의 성도들 중에도 마음이 너무나 아픈 분들 몸이 너무나 아프신 분들 여기 1시간, 2시간 걸려서 버스에서 흔들리면서 걷고 그 아픈 다리를 옮겨놓고 조금 걷다 길에 앉아 쉬시고 그러면서 오늘 예배당에 오신 분들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는 웃지만 가슴 속에서는 통곡을 하는 분도 계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걸음의 순간순간마다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며 우리의 고통을 나누시는 주님이 계심을 잊지 마시고 그 주님과 함께 우리의 마지막 걸음까지 잘 걸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즐거우나 괴로우나 형편이 여의하거나 어렵거나 간에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인가 그런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짊어졌지만 내게 주어진 사명은 이 보금을 자랑하고 제자를 삼는 것이고 저 죽어가는 자를 구원해 내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걸 감당하는 거다 그러면서 주님과 신 뒤를 끝까지 걸어가는 바로 그 모습이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국가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안보상의 문제 등등이 오늘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어려운 일이 오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죠 그러나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함께 계신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인생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늘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다 내 마지막 호흡이 넘어가는 그 순간 나를 꽉 붙드셔서 우리들을 영원한 천국에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그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에 빛게 하소서 성명의 능력으로 기름 돋우사 성명의 능력으로 기름 돋우사 한글자막 by 한효정